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왜? 싫어? 그건 아닌데... 미안해 역시 받을 수 없어 왜? 너도 나 좋아하잖아! 뭐?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얼굴 좀 반반해졌다고 되게 비싸게 구네 뭐? 언젠간 그 잘난 얼굴값 치르게 해줄게 그래,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꾸는데 토요일엔 그냥 철이랑 운동하러 가야겠다 예원아! 어? 어디 있었어? 선생님이 부르셔 어? 나를? 어... 이쪽이야! 어? 예원이 아냐? 어디로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셔! 옥상에 계신다고? 헉! 빨리도 온다 나... 나 갈래 가긴 어딜 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러게 누가 그렇게 나대래? 내가? 여기저기 꼬리치고 다녔잖아 아까 신재민 꼬시는 거 다 봤거든? 신재민? 그게 누군데? 뭐? 얘 너 이름도 기억 못하나 본데? 너 나한테 키링도 받았잖아! 아! 어... 이거? 이름이 신재민이야? 몰랐어... 재민아.. 너 완전 무시하는데? 이게 봐줬더니 사람을 갖고 놀아! 니가 맘대로 처리해 최수연 들었지? 앞으로 학교 생활 힘들 줄 알아? 그만해! 여..여긴 어떻게...? 아까 제가 예원이 끌고 갈 때부터 알아봤어 이 자식이! 한 번만 더 한예원 건드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어디 다치진 않았지? 응 고마워 와 진짜 멋있다 뭐야 저 자식 쫄아서 도망가네? 뭐라는 거야 저... 미안해 너 바보야? 좀 당당해지라고! 왜 저런 애들한테 당하고만 있어! 그치만... 너무 무섭단 말야 무섭다고? 응 이제 무서워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계속 지켜줄게 어... 그럼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으아... 설아 같이 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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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